네 안녕하세요 정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김해강이라고요. 운동학과 2일학번 이혜진입니다. 저는 운동학과 2일학번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3개월 정도 힌디를 배웠는데 지금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기초 단어들 받아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영어로 뜻을 알려드릴 거고 힌디 발음을 들려드릴 테니까 네 받아쓰기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총 해보는 데까지 할 건데 한 50개 정도 할게요. 아츠 투데이 소 이즈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힌디 클럭 아 발음이 이상한데 가리안 힌디 클럭 네?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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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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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이 났다 아아 임? 아하 보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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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구조사를 만들고 있어 록 피플 록? 로그인 피플 록 록 함록 함록 함록을 그래도 모른다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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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이거 방송사고 있네 카메라 룸 어떻게 했네? 소패드 가운 와이트 패드 써요 내 머릿속 1룸 할 때 패드 마비 지금 마비 마비 이거 낼지 든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컵인줄 작중해진가요? 보지 마세요 네 제가 맞을거에요 컷 너무 빨린가? 아니요 상관없어 보라나 뿌 뿌 뿌 뿌 뿌 볼라나? 뿌 볼라나가 아니라 뿌 아 뿌 선수교체 이런거 없나요? 없어요 선수교체 모든 유정씨 탁 cookies 생각 why 슈쌟 시 안 들린다 pourquoi 하세요. 아 이건 하겠다. 볼 문 네. 문 바트니 바트니 와이프 되게 잘하신다. 3개월이 와 어떻게 쓰지? 와 와 와 와 와 가람 가람빈이 할 때 아까 가람 그러셨잖아요. 왜 그랬어? 아 아까 탄다빈이 그러셨다. 반대말이 가람이거든요. 아 가람 고스트니 몇번까지 했어? 21번 했어요 가만하면 안돼 23번이 아니지 아 그래요? 심지어 밀렸네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썩 TJ everything is fine 패널 주세요 구하시는거에요 방송사건 이거 안괜찮 티 동그라미가 있었고 동그라미가 있었어? 티가 뭐야? 티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다 뭔데? 오케이 고마워 치팅 너무 아 I love you 베어드가 준비하도 아니야? 베어드가 준비하도 아니야? 베어드가 Happy Birthday 타가 뭐냐고 야 교수님이 보시면 이거 다시 한번만 메 타크요 타크가 기억이 안나지? 타크 코치사 타크 말하는거 아니야? 아니지 아 그럼 모른다 가야는 알죠 메 타크 모제 고치 힌디 아티해 I speak some 힌디 아티해 이게 아닌거 같은데 키트네 바제 해 What time is it? 바가 뭘까? 저 힘들어 보이시네요 저 아까부터 힘들었어요 아들 몇매 버제 버제 버제는 시간 아 배웠잖아 이거 배웁기다 맞아요 부카 부카 카잖아 피르키 할 때 아니야? 아니 아참해 아참해 아 그렇구나 아참해 아참해 천천히 어 맞아요 이거 해외에서 맨날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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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해 디리디리 어디서 나온 있나요? 잘했다 저희 채점은 따로 안할테니까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 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제일 잘한거 같아요 어떠셨나요? 약간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들리는대로라도 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만함을 해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복습을 안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네요 너무 놀기만 하지 않았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족한 점 많이 느꼈고 표현 같은 거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름 윌랭게